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강원과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죠. 강민주 앵커. 먼저 강원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 자치도와 춘천시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지역 바이오 벤처기업 200여국과 함께 전해드린 바이오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강원자치도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도전합니다. 1995년 바이오 산업 퇴동기를 거치고 최근 3년간 바이오 기업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춘천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적 바이오 기업으로 선장하고 있는 뉴바이오로직스와 1조 2천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경제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은 춘천시도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 주도에 바이오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역의 바이오 벤처 기업 200여 곳이 집적돼 있는 만큼 이번 국가첨단지 구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 보유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집적화와 R&D를 통해서 고도화시킴으로써 보스턴에 버금가는 바이오 상태계를 여기 춘천에 조성하겠습니다. 강원 자치도와 춘천시는 정부의 공모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듭니다. 지원뉴스 박명원입니다. 기상캐스터